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중요한 거 시키자! 맞나? 근데? 뭐라고 그러나? 맞는 거 같아? 그거? 이거 하나면 돼? 몰라! 적은 거 같아! 적은 거 같아! 맞아, 한 번 더 봐봐! 어, 캐시티야? 사진이어도 좋아가지고 뭐야? 이거야 사진! 뭐였지? 이거는? 이거 하나랑? 네네! 어, 봐봐! 캐시티야, 스피링풀 하나랑 스트로베리보이토, 노나이토 하나랑 페리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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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카메라야? 네, 인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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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년에도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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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노리지 않아! 나도 노리지 않아! 야, 솔직히 너랑 내 성격상 얼마나 말돋있고! 우리 둘이 다 차가는데! 아, 그러면 안 차가는데! 그러면 안 차가는데! 그러면 안 차가는데! 난 정적을 못 참을 거 같아! 이거 자꾸 말할 거야! 이제 대학교 때 발표하는 기분으로 말을 끊임없이 시작했어! 나 너무 잘할 거 같아! 말은! 난 그거 있어! 나 맨날 아, 대학교 수업 때 조별 과제 하면 발표 맨날 했나? 프레젠테이션은 맨날 나한테 맡겼는데? 난 내려오면 사람들이 너무 잘했었는데 난 네가 물어보는 줄 몰라도 없네! 근데 난 알고 보니까 내가 그럴듯하게 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야, 벌써 이렇게 다 아니,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하는 게 나이야! 술을 아무래도 잘 모르겠지만 맞아, 아이고 난 저를 떨고 있는 거 나 이거 나 이거 근데 차 안 차야! 내 힌트까지 피로 이렇게 조그맣을 한 게 있구나! 나 지금 나 지금 나 부엽다, 너의 카레로 작지? 내꺼 봐, 무겁고 저 맨날 먹을 때 이방에 있으니까 던지지 않고 맨날 여기서 서운해! 서운해, 플레이싱 서운해! 플레이싱이 화면 거의 반 나가있어 고기, 새우, 고기, 고기 소스 뭐야, 다 달라? 잘라진 고기 아니, 잘라진 뭐지?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요리필 텐데요 양이 많더래? 맞아, 양이 많네 다 달라진 고기 고기 나 고기 아니, 진짜 여기는 사회적 계약을 하수포만 해, 이거 아니, 이거 카메라에 이거 눌러야 나오고 아, 진짜? 뭐죠, 어떻게 나와? 세게 누르면서 근데 너 쪽에 중력이 엇보세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두 걸고 여기만 진짜 맛있다 맛있다 먹고 있는데도 배가 고파 야, 쓰지 말고 야, 쓰지 말고 안 보이지 무슨 노래 좋아? 나 누구를 지금 모르니까 빨리 안 좋아 나 어제 노래 다운받아야 된다고 다 다운받았거든? 50곡을 다운받았어 그니까 이 노래도 다운받은 노랜데 나도 혹시 제목도 물어봤어도 모르겠지 나 너무 많이 다운받아 헷갈려 다운받아 뭐지? 병이 없었을 때 병이 없었어 병이 없었을 때 오지 꺼야겠다 난 시켓판자리 나왔어 grand trees 벌써? 싹쓸이 수정 화장 수정이에요, 수정화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순화 댓글 하지 못했다 아 이거 왜 이리로 나오지? 감성 타코 아 여기 나가는 길 있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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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게 손에 안 써다니는구나 어 어떡해? 나 큰 가방이 없어 아 이리 봐 어디 가? 아 깜짝이야 사람이 죽었어 아 난 지금 뭔가 얘기하네 얘들아 무섭잖아 진짜 미안해 나 그 사이더스 소속일 때 사이더스 소속이었어? 어 나 원래 사이더스였거든 연예인이었어? 연예인 아니었어 연예인이잖아 아닌데요 여기 도래 도래야 아 엄청 크다 아 여기는 C20 K7 여기가 도래 도래 아하하하하하하 카가에서 아 이 봤는데 도래 도래가 안 써있는 거야 여기는 치즈케이프 파는 데야 엄청 유명해 그래서 사하실 때 많이 근데 별로 없어 보인다 아 사람 별로 없어 보인다 그리고 좀 결정적으로 뭐 할만한 책상이 없어 가자 진짜 빨리 맡겨 어 엄청 탈트 탈트 아이섀도우 사고 싶다 나도 너무 갖고 진짜 나 빠르트 나는 진짜 나는 가로폭길이 거의 나와버리지 서울사람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너무 높다 어깨에 제일 좁혈다 차차차차차 여기 앉아 말한다고 여기 왜 이렇게 할 없어버리지 굉장히? 아주 좋아 근데 사람 없는다라고 너 사람 좀 있는다라고 좋아? 오 나 여기 와봤었어 나 없는 게 좋아 그치? 노트북 하기에는 근데 여기 커피나 티 파는 데 괜찮아? 아니 맥주 파는 데 아니야? 아니 아니야 티 파는 데 되게 맥주 팔게 생기는데? 여러분 되게 맥주 팔게 생기지 않았어요? 티 가게입니다 티 아 저도 맥주 통 같아 맥주 그만 마시라고 아니야 나 술 안 마셔 거짓말같이 생겼다 나 얼굴이 좋아 누나도 얼굴이 좋아 진짜? 그 얼굴이 잼 먹어봤어? 올라왔다 올게 구조 그냥 똑같은데 여기 동그란 테이블들 있고 아! 더러워 더러워 으악! 나는 중학생 때 느낌으로 뭔가 수정이 혼자 차려보고 있어요 진동기 내가 못 찍은거지? 가만히 있잖아 지금 물리기를 바라봤어 깜짝 놀랐어 얼그레이 밀크티 아이스 아메리카노 옷에 싸왔어 요새 너 설마 밥 아팠까? 아 아니야 아니야 생각은 똑같아서 아니야 아니야 난 생각했어 밥 아팠까? 나도 너 구단으로 찍어줘야지 저는 남이 찍어도 굉장한 어색한 표정이 나왔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할게 오늘 핸드폰 케이스 예쁘네요 이미 어색해 제 맨날이 내가 많이 하네 아까 얼마야? 입금을 줄게 이렇게 줬어 나 혼자 산다 하면은 핸디들이 좋아하겠다 혼자 할머니 김사랑씨 나와서 한마디도 안하고 맞아 근데 방송인거 아니까 사는데 말하는게 아니까? 말 하나도 안하다가 맨 처음에 큰소리나게 바삭 맞아 맞아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웃겼어 괜찮았어 맞아 아 요번에 같이 나래 나래 학교목과 강의 국회 중이 있다고 하네 맞아 그렇게 나오잖아 잘 나오고 있어요 배경이 아주 이쁘다 오우 포지션이 있는 배경 근데 너무 어렵다는 설정도 설정이 어디있어 설정에서 그 여기 사파리꺼 사파리꺼 별 끄고싶은걸 다 꺼야지 아니 나 몰라 빨리 알려줘 나 오늘 설명서도 읽을꺼야 웃겨 날 들렸어 너의 말투야 너무 웃겼어 오 지금 대니큰 여자? 아 정말요? 네 근데 너 진짜 머리 방향이 진짜 잘 어울려 나 검은색 그렇게 안 어울릴 수가 없다 지금 너무 여름여잖아 너무 그냥 딱 여름여자 너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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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귀여워 저희 코플로 뭐지 이거? 바바바바 바바바 예? 어딜 보다는데 뒤였어 와이파이 어떻게 연결해? 멋있다 나 지금 되게 멋있는 새우모와 노트북 되게 잘하는 그런 생각은 없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와이파이 어떻게 연결해 아니고 와이파이 여기 와이파이 있겠지 오 이거 진짜 가볍다 아우 알아냈다 뭐예요? 저 그대로 친 다음에 T하고 숫자 1 대문자 안해줘 그런 것도 있어? 대문자 소문자 나눠져 있을 수도 있잖아 반겨울까 멍게 할까 멍게 할까 뭐했어 멍게 할까 멍게 할까 멍게 할까 이런 사람? 어떤 사람? 멍게 할까 멍게 할까 멍게 할까 난 저걸 찍고 있다 멍게 할까 멍게 할까 저는 감정이 안 되는데 멍게 할까 멍게 해 심지어 임잘 너무 미안해 그 의미가 아니었어 아니야 나 좋은 말 한 거였는데 나 이거 엄청 찍을 생각이야 이거 사 얼마에요? 죄송해요 이거 비하이 립스틱 비비였어요 어? 브이로그 아니었어? 네 브이로그가 아니고요 비하이 립스틱 그 영상 찍어놔 봐도 그 뒤에 평소에 할 때는 어떻게 하더라도 알지 어머 성실해 이제 저는 멋있는 여자처럼 처럼이 아니고 멋있는 여자 멋있는 여자 안녕하지 않았냐? 아니야 이거만 브이로그라고 아까는 그냥 안녕했고 여기는 이제 브이로그 나 너 노트북이 낯어 넌 그러면 안 되지 시리얼 카톡 붙여야 돼 시리얼? 시리 시리? 어 맞아 응 그리고 막 이렇게 좀 하면 마우스 들어가야 돼 이게 환경설정인 마우스 너 아까 내가 산다고 볼 때 들을 때 표정에 비슷해 충전 안 돼? 안 돼 있어? 배터리 긴장기는 여기다 짜증나 그럼 안 사면 이게 없어 어 너무 심각하다 듣고 있나 충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되게 웃기지 아니면 이렇게 충전하고 있어 충전 안 해 어 된다 왜 돼? 어 이제 돼? 왜 돼? 아 지금 조금 충전했다고 되는 거 아니야? 차이 쟤 빨개껍 난다 환경설정 다 만들었을 때는 응 안 해 난 나도 이런 거 잘 못해 나 기계치야 소영이 너 찍고 있었어 아 좋아 계란하게 뺏어 놓을 거예요 ㅎㅎ 저도 이렇게 많이 만들려고 해요 ㅎㅎ 계란하게 뺏어 놓고 계란한 고추가만 넣으면 좋지 않아요 ㅎㅎ 계란한 고추가루가 있어요 ㅎㅎ 계란한 고추가루가 더 많이 풀렸는데 계란한 고추가루가 더 많이 풀어요 ㅎㅎ 설정만 하루종일하게 생겼어요 ㅎㅎ 너무 어려워 .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언제야? 꼼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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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이가 제꺼에 자기 너처럼 넣었는데 몰라요? 아니? 야 이거 넉넉한 거 봐 아니 야 이만큼이 남는다 아 아무 생각 없이 야 이거 뭐야 물티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할 것 같은데? 어떡해 아니야 아니야 빨리면 돼 재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 이 정도면 됐어 아니야 여기도 해야 돼 아니 빨래하는 거 아니잖아 괜찮아 나 진짜 바보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면 이러고 또 귀찮아서 안한다 안 돼야 안 돼 알겠어 알겠어 할게 할게 미안해 내가 할게 괜찮아 엄마 엄마 뭐 Él 손 엣 엣 엣 엣 엣 효 엣 엣 엣 엣 감사합니다.